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전 재수없고 그지같은 빅매치 금연거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 연예인 병에 완전 오지게 걸린 아침 드라마 비중있는 듣보잡 조연과 눈치가 하나도 없는 고깃집 사장님의 대결 원지 우리 가게에 연예인이 찾아왔어요 제가 꽁꽁꽁에서 고깃집을 합니다 그런 사람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완전 그지같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낮에 예약 전화가 한통 걸려왔는데요 어떤 여자가 말을 하길 자기가 연예인인데 일반석에서 고기를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의식을 하니까 그게 불편하다 조용한 룸으로 잡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니 연예인이고 라발이고 그냥 룸을 내약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걸 굳이 연예인이 어쩌고 저쩌고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어? 지가 뭔데 이런 소리를 하는 걸까 솔직히 누군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했죠 여하튼 그러다가 아까 몇 시간 전입니다 저녁 8시에 껄렁하게 옷을 입은 남녀 손님들 3명이 들어왔는데요 그중에 여자 한 명이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더군요 아니 미친건가 이 밤중에 뭔 선글라스요 아무튼 우리 가게를 찾아온 손님이니까 어서오세요 하는데 본인이 아까 전화로 예약을 한 연예인이라며 사람들이 알아보기 전에 얼른 룸으로 안내를 해달랍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직원을 시키는게 아니고 제가 직접 했죠 왜? 누군지 진짜 궁금했거든 그런데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까 모르겠는거요 그렇게 룸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여자가 선글라스를 벗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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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봐도 누군지 도통 모르겠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슬쩍슬쩍 쳐다보니까 그런 저를 막 의식하면서 고개를 옆으로 휙 돌리는데 정말 혹시나 해서 저 근데 그 연예인분은 언제 오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여자가 깜짝 놀라며 예? 이러면서 고개를 휙 돌려가지고 저를 똑바로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라는 투로 쳐다봅니다 노려봤죠 저도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뭐 실수라도 했습니까? 이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팍 끼어들면서 아 제가 이분 매니저인데 아니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막 대놓고 핀잔을 주는거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아 혹시 개그맨이세요? 이러니까 예? 이제는 아예 기겁을 하면서 뭐 MBC 아침 드라마가 어쩌고 저쩌고의 비중이 있는 조연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나왔는데 사장님 정말 모르세요? 이랄지 야 진짜 가짜 않고 기가 차서 하지만 아무리 재수가 없어도 어쨌든 내 가게를 찾아온 손님이고 싸우기도 싫어서 살짝 웃으며 아 예 제가 실은 새벽 2시까지 일을 하고 집에 가면 잠만 자서 아침에는 TV를 볼 시간이 없어요 몰랐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한 뒤 자리를 빠져나왔고 홀 아주머니들과 알바 애들한테 야 너 저 사람 아냐? 이렇게 물으니까 진짜 아무도 모른대요 야 이런 듣보잡도 연예인 병에 걸려가지고 굴러다니네 오밤중에 선글라스 끼고 고개 차먹는 가짜는 둘 다 채소 없어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 미친 대리수치 오지네 뭐 TV에 나오기만 하면 전 국민이 자기를 다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우 개쪽이다 진짜 2번 나 대학교 때 알바하던 곳 사장 딸내미가 무슨 연예인 협회인가 여튼 거기 소속인가 그랬어요 물론 그때도 지금도 누군지 전혀 완전히 몰라 듣보잡이야 근데 뭐 지역 행사 같은 걸 좀 다니면서 연예인 병 진짜 오지게 걸리는 거야 정말이에요 가게 올 때마다 개민패 그 자체였는데 여기서 정말 웃기는 건 그 랄지를 떨어대도 손님들 중에 얘 아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진짜 단 한 명도 없었어 3번 아니 어떤 놈인지 적어놔야 우리도 알 거 아니야 대충 이러고 끝내버리면 우리가 누군지 어떻게 아냐 인마 어? 아니 써니도 누군지를 모르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적어요? 4번 보니까 둘 다 진상이네 예약할 때 그냥 룸으로 주세요 하면 됐을걸 굳이 연예인이 어쩌고 저쩌고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왜 하는가 그리고 사장도 마찬가지야 그냥 주문이나 받지 연예인은 언제 오냐는 둔 개그맨이세요? 이런 쓸데기 없는 소리를 왜 하는 거야? 시비 거는 거야? 5번 좀 재수가 없긴 없죠 근데 남이사 선글라스를 끼고 고기를 처먹든 눈을 감고 처먹든 그게 뭔 상관이라고 시비를 거는 거야? 뭐 연예인이라고 서비스를 달라고 했냐 아니면 공짜로 달라고 했냐 왜 그래? 6번 근데 이건 사장이 먼저 선빵 날리고 꼽준 거 아닌가 룸 있는 고깃집에서 룸을 예약하는 게 뭐 대단해야 예약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만약 내가 연예인이라면 예약할 때 그냥 룸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지 내가 연예인인데 룸 주세요 일할지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룸이 안 되는데 자기는 연예인이니까 달라 이러는 건 특권의식인 거고 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굳이 지가 연예인인 걸 밝히는 건 그냥 관종이지 그리고 그 뒤에 굳이 너 뭐냐? 나 너 모르겠다 웬 듣보잡이야? 이렇게 했던 사장도 물론 이해가 안 되긴 마찬가지고 2번 사장도 또라이구만? 끼리끼리 운명의 만남인 것 같아 끌 끌 끌 끌 이게 맞지 하나는 재수 없고 또 하나는 싸가지가 없고 두 번째 사연 원제 드라마 촬영 길막 아니 동네 전세 냈어요? 안 그래도 요즘에 이런 걸로 되게 시끄럽고 말 많은데 듣보잡 관심 없는 드라마 촬영민들 이렇게 남의 동네 쳐들어와가지고 길막을 할 거면 정중하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세 내고 세금 내는 시민들의 공원을 통으로 막아가지고 아예 이동 자체를 못하게 길막을 해버리네 여기 거주민 10명씩 20명씩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빤히 보고도 유일한 길 다 참았고 오히려 지들이 험악하게 소리 지르고 인상 쓰고 에이씨 저쪽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통보를 해요 짜증 가득하게 나 참 진짜 갓 잠꼬 어이가 없어서 아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원이야? 이거 통제 못하나요? 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저 사람들 주민세 한 푼이라도 내고 하는 겁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막았다고 합니다 길을 완전히 못 지나가게 내 댓글 만약 내가 당한다면 바로 옆에서 노래 오지게 크게 틀어놓고 유튜브 생방할 거야 댓글 하나가 잘렸네요 2번 정말 죄송한데 지금 저희 촬영 중이니까 이번만 다른 쪽으로 돌아가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야 하는 건데 미친 것들이 저리 가시오 저리 가요 아 좀 돌아가요 이렇게 성질을 그럼 정말 열받죠 3번 저런 촬영 솔직히 그래요 구청이나 시청 허락받고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호수나 길 자체를 막는 건 안 돼요 이건 바로 구청 시청에 민원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단체로 넣는 거 아니면 별 효과도 없고 그냥 매크로 답변 앵무새처럼 반복만 해 아무 의미 없어 4번 아니 웃겨 정말 지들이 뭐라고 도대체 뭔 권리로 길을 막는 거야 구청에서 공간을 사용해라 그 허락만 해줄지 시민들 길막하고 불편 줘도 된다고 했냐 미친 5번 이런 일 생기면 계속 공론화 시켜가지고 그 드라마 불매해야 됩니다 촬영만 했다 하면 지들이 뭐라도 되는 줄 알아 그게 벼슬이야? 정중하게 부탁을 해도 들어줄까 말까인데 어? 6번 나도 이런 거 겪어봤어요 드라마 찍는다고 완전 짜증 팍팍 섞인 말투로 아씨 좀 그쪽으로 지나가지 마요 이랄지 와 미친 진짜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너 뭔데요? 니들이 여기 전세 냈어요? 정중히 부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어디 감히 미쳐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짜증을 해? 여기 책임자 누구야? 어떤 새끼야? 이러니까 그제서야 죄송합니다 아우 가짜 안한 것들 진짜 대저끌 누가 보면 지들이 뭐 공권력이라도 가진 줄 알더라고 비슷한 예로 레카가 있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제가 상기를 쉽게 드리자면 레카들이 역주행을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기를 들어가는데 역주행으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그런 허짓거리, 뻘짓거리, 개짓거리 할 때 막 사이렌 울리고 빵빵대고 비키라고 날리시죠? 절대 비켜주지 마세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거 비켜주다가 사고 나면 여러분만 덤탱이 쓰는 겁니다 그들은 절대 경찰, 소방차 이런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도로 위에 양아치입니다 절대 비켜주지 마세요 참 그건 그렇고 이런 말들 되게 많죠 드라마 촬영만 왔다 하면 난리가 나고 길 막는다, 골목길을 막았다 아니, 왜 숙이질 않을까요? 그게 벼슬인 줄 아는 건가? 참, 재수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팍팍 숙이고 있으니까 좋아요 좀 눌러줘요 감사합니다